안녕하세요. 뉴스킨 코리아 트레이너 김희정입니다. 뉴스킨 여러분, 11월 11일 무슨 날일까요? 빼빼로 데이? 아니죠. 레티놀과 시카밤이 한정 판매로 출시하는 날입니다. 이번 빼빼로 데이에는 빼빼로 대신 레티놀과 시카밤을 선물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건조한 환절기 피부관리를 위해 뉴스킨에서 한정수량으로 선보이는 두 가지의 신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피부가 좋은 분들이라도 요즘 시기에는 유독 더 느껴지는 피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여러분들의 피부 고민은 무엇인가요? 올해 유난히 길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피부에 자리 잡은 잡티와 커다란 모공, 또 민감함과 함께 건조함까지, 또 축 털어진 탄력과 주름 고민까지 이렇게 어떤 하나의 피부 고민보다는 복합적인 고민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30대부터 50대까지의 연령대별 브리티 트렌드를 살펴보니 관심사가 높은 키워드가 딱 보였는데요. 리프팅, 탄력, 미백, 보습, 주름 개선과 같은 안티에이징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보이시는 이 여러가지의 피부 고민들을 한 번에 케어하기 좋은 성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듯이 레티놀이라는 성분입니다. 레티놀은 안티에이징에 매우 효과적인 성분으로 유명한데요. 피부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 A의 한 종류로, 특히 피부에 나타나는 세월의 흔적들을 케어하는 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 A 성분을 통칭하는 것이 레티노이드로, 레티넬 파미테이트, 레티놀, 레틴 알데히드, 레티노이던 산 등이 있는데, 각 성분들은 효소에 의해 최종적으로 레티노이드 산으로 전환되어 피부에 작용하게 됩니다. 피부 턴어버 주기를 앞당겨 피부결 개선까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으로 놀라운 피부 변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레티놀 성분이 효과가 뛰어난 만큼 간혹 이런 경우들도 하나씩 발생되기도 합니다. 건조함이 느껴지거나 각질과 함께 자극이 느껴지는 등, 피부에는 너무 좋은 성분이라 한 번쯤은 사용해보고 싶은데, 선뜻 용기가 생기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라면 더욱 주목해주세요. 유스킴만의 레티놀 솔루션으로 자극은 줄이고, AI 펩타이드가 만나 효과는 더욱 높인 에이지락트로페이스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가 출시되었습니다. 레티놀은 물론이고, 최초로 AI를 통해 식물에서 사다낸 AI 펩타이드까지 만나 피부 고민에 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의 핵심 포인트 빠르게 살펴볼게요. 첫 번째, 차별화된 성분의 파워풀한 제품입니다. 두 가지 종류의 레티놀과 AI 펩타이드로 구성된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로 차원이 다른 레티놀 효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더풀한 피부 개선 효과 단 1회만 사용해도 느껴지는 피부 개선 효과에 꾸준하게 사용하면 확실히 달라진 피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촉촉하고 편안한 피부로 레스트풀한 사용감 피부 진정 블렌드와 호호바 함유로 편안한 내 피부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레티놀 2종에는 어떤 레티놀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순수 레티놀로 세월의 흐름에 따른 피부 고민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점이 오랜 기간 동안 증명된 성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HPR입니다. 안전성이 높고 피부 자극이 적어 차세대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차세대 저작을 레티놀이드로 변환 과정 없이 빠르게 활성화되어 피부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하고 차별화된 성분인 AI 펩타이드까지 함유되어 있는데요. 자연에는 수많은 좋은 성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레티놀과 잘 어울리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성분을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유스키는 앞서가는 기술력 AI를 통해 그 놀라운 성분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그것이 바로 저희가 AI 펩타이드라고 불리는 올리고 펩타이드 1입니다. 이 성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레티놀 제품과는 좀 더 차별화된 피부 개선 효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성분이 만나 피부에는 더욱 놀라운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주름, 모공, 피부톤과 강체 개선까지 이 세 가지의 트리플 효과로 누구나 원하는 피부 고민에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가장 잘 드러나는 눈가부터 깊어진 이마 주름과 팔자 주름, 목주름까지 물론이고 점점 커지고 늘어난 모공, 칙칙하고 생기를 잃어가는 피부톤은 아마 보고 계신 우리 유스키나 분들과 함께 누구나 똑같이 느끼고 있는 피부 고민일 것 같아요. 이러한 피부 고민에 확실한 해답이 되어줄 제품이 바로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입니다. 2주 만에 느껴지는 주름, 모공, 통광체 개선도 놀라웠지만 8주 동안의 꾸준한 사용 시에 더더욱 놀라운 효과를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껑충 뛰어오른 트리플 케어 효과의 개선 효과 보이시죠? 그분만이 아니죠. 딱 한 번! 한 번만 사용해도 피부 보습과 탄력 개선의 효과를 더 확실하게 느껴볼 수 있습니다. 단 1회만 사용했을 뿐인데 피부 보습이 10%, 피부 탄력이 20%나 되는 개선율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놀라웠던 것은 1회를 넘어 2주, 8주 사용 시에는 꾸준하게 개선되는 피부 효과를 제대로 확실하게 경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지만 8주 사용 시에는 탄력 개선 효과가 무려 64%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효과는 좋지만 혹시 레티놀 성분으로 인해 내 표중한 피부가 민감해지면 어쩌지? 이렇게 걱정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뉴스킰만의 펩타이드 레티놀 컴플렉스를 사용하면 오히려 더 튼튼한 피부 장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어떤 자극에도 끄떡없는 건강한 피부 사용할수록 피부 장벽을 더욱 건강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는 것 정말 원더풀한 효과죠? 실제 임상으로 8주 사용 시 38%의 피부 장벽 개선율을 보여주고 있을 만큼 꾸준히 사용하면 할수록 더욱 튼튼하고 건강하게 피부 장벽을 케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피부에는 더욱 레스트풀한 제품으로 보다 축적하고 편안한 피부를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에이지라 트러페이스 펩타이드 레티놀 컴플렉스에는 호호바와 함께 피부 진정 블렌드가 합류되어 있습니다. 8주 사용 후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도 제품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항목 중에서도 매일 사용하기에 충분히 부드럽다 원치 않는 트러블 걱정 없이 제품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좋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만큼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피부 자극 테스트는 물론이고 면포를 발생시키지 않아 여드름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논코메도제닉 테스트까지 완료되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펩타이드 레티놀 컴플렉스에는 두가지 유형의 레티놀, 순수 레티놀과 함께 4세대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저자극 레티노이드 성분 HPR이 합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티놀의 시너지 효과를 더 높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성분 AI 펩타이드까지 합류되어 차원이 다른 강력한 안티에이징과 탄력 개선 효과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진정 블렌드가 합류되어 매일 편안한 사용감까지 느껴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에이지락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피부 고민 개선에 도움을 주는 유스킰만의 프리미엄 블렌드, 에이지락 블렌드까지 합류되어 더욱 효과적인 피부 개선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사연 순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레티놀이라는 성분 자체가 빛과 열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밤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저녁에 클렌징과 토닝을 하고 에이지락트로페이스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를 두 번 정도 펌핑하여 얼굴과 목 전체에 부드럽게 펴발라준 뒤 선호하는 모이스처라이저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레티놀 사용이 처음이신 분들이라면 처음부터 정량을 사용하기보다 모이스처라이저와 소량씩 섞어 바르면서 반응에 따라 레티놀 양을 점차 늘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탄력에 탄력을 더한 탄력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스페셜 케어 루틴을 더욱 추천드립니다.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가 주름 개선에 탁월하다는 것 잊지 않으셨죠? 레티놀로 주름 집중 케어 하시고 울트라 에센스로 탄력 토탈 케어 하셔서 피부 주름부터 윤곽 고민까지 이 시너지 효과를 확실하게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실 때는 에이지락트로페이스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를 먼저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인 시카밤은 실제 사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가 너무나 좋았던 제품이죠? 피부 진정과 메이크업 베이스를 하나에 담은 투인원 멀티 시카밤 에포크 시카밤입니다. 먼저 제품 소개 드리기 전 트렌드 잠시 살펴볼게요. 스킨 미니멀리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2015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더욱 굳건해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트렌드인데요. 최소한의 선택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메이크업 없이 멀티 팔레트처럼 치크와 립, 아이섀도우까지 하나의 제품인데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멀화된 제품이 큰 인기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또한 뷰티 시장에서 유난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성분 중 하나가 시카가 아닐까 하는데요.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줄임말인 시카는 주로 피부 진정과 손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으로 약 10년 전부터 시작되어 코로나의 마스크 사용으로 더 큰 사랑을 받아 현재까지 그 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에서도 스킨케어의 역할에 시카 성분으로 피부 진정 효과는 높이고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로 피부 톤을 보다 건강하게 케어할 수 있는 투인업 멀티 시카밤 에포크 시카밤이 한정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진정 업, 수분 업, 톤 업까지 이렇게나 완벽한 에포크 시카밤 제품의 가장 큰 첫 번째 포인트는 피부 진정에 효과적인 대표 성분 3가지가 함유되어 민감한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 촉촉한 포뮬러를 느낄 수 있는 수분만 마무리로 모든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게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붉은기, 홍조와 같은 붉은 피부 톤을 녹색 마이크로 비즈의 보색 효과를 통한 효과적인 톤 코렉팅으로 메이크업 베이스의 효과를 더해줍니다. 피부 진정과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까지 특별한 포뮬러의 에포크 시카밤의 출시는 지금처럼 환절기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우리 뉴스키너 분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제품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에포크 시카밤의 특별한 진정 성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피부 진정 3대 히어로, 진정에 효과적인 3가지의 스킨케어 성분 이 모두를 시카밤에 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호랑이 연고 성분으로 더 익숙하실 텐데요. 호랑이 풀로 불리는 병풀이 바로 이 시카 성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던 성분 중 하나로 피부 진정 효과가 아주 뛰어난 성분이죠. 에포크 시카밤에는 마데카소사이드, 센텔라 아시아티카의 추출물의 시카 성분과 민감한 피부의 수분감과 장벽 케어 효과에 도움이 되는 판타놀까지 함께 담았습니다. 이렇게 3가지의 역대급 피부 진정 성분 합류로 민감한 피부의 진정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을 하는 멀티템이라 조금 건조하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피부에 닿았을 때는 가볍지만 촉촉하게 마무리되는 이런 사용감은 어떤 피부 타입에도 매일 부드럽게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효과는 물론 건조함 없이 아주 촉촉한 베이스 메이크업의 멀티 효과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독특한 포뮬러의 시카밤은 피부에 롤링을 하며 색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마이크로 비즈가 합류되어 있는데요. 피부에 적당량을 도포하여 부드럽게 펴바른 후 두드려주시면 붉은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녹색의 마이크로 비즈가 붉어진 톤을 균일하게 보정해주는 역할로 특히 홍조 피부나 붉은기가 많이 올라오는 민간 피부라면 얼굴 전체로 혹은 국소 부위로 발라보시면 진정 효과와 함께 더 균일한 피부톤을 시카밤 하나로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임상은 실제 에포크 시카밤을 사용했을 때의 개선효과입니다. 충분한 수분과 함께 튼튼한 피부장벽이 바탕이 돼야 진짜 진정 효과의 시너지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개선률을 통해 시카밤의 놀라운 진정 효과를 확인할 수 있고요. 1회에 한 번만 사용해도 이 두 가지의 개선효과를 바로 느껴볼 수 있지만 4주 사용 시에는 43%의 수분 개선, 33%의 피부장벽 개선효과로 꾸준한 사용 시 더 극대화된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소비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에포크 시카밤은 단 한 번만 사용해도 높은 만족도가 있던 제품이었는데요. 보이시는 것처럼 에포크 시카밤 사용 시 피부가 진정된 느낌, 눈에 띄는 고른 피부톤과 함께 편안한 사용감, 눈에 띄는 홍조 변화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사용 만족감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에포크 시카밤을 이렇게 한 번만 사용해도 효과적이고 좋은데, 4주 동안 사용하면 어떨까요? 피부에서 훨씬 더 극대화된 효과로 많은 분들이 피부가 더 건강해 보이고 생기가 살아나고 주름이 전보다 덜 보이고 모공이 채워지는 느낌이다. 이런 등등 각 항목에 대한 놀라운 피드백이 나올 만큼 꾸준한 사용 시에는 더욱더 확실한 효과를 느껴볼 수 있는 제품입니다. 시카밤의 사용 순서는 아침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 메이크업 전 단계의 사용을 추천드리고요. 얼굴 전체적으로 사용한 후 메이크업을 하시면 피부톤이 균일하게 잡혀 훨씬 더 건강하고 예뻐 보일 수가 있고 고민되는 스팟 부위에 시카밤을 소량 바르고 커버를 하시면 스팟톤 코렉팅처럼 부분적으로 얼룩덜룩한 피부톤을 균일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정에 효과적인 시카밤은 바깥 활동량이 많은 낮 사용을! 다음날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피부 효과를 만나볼 수 있는 유스킴만의 레티놀은 밤 사용을 제안 드립니다. 낮에는 시카밤, 밤에는 레티놀! 11월 11일 오늘부터 한정 수량으로 만나볼 수 있는 듀오 패키지를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앞서 설명드린 인체적인 시험 결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시카밤은 4주 사용 후, 레티놀은 8주 사용 후 엄청난 개선 효과를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에 4주, 8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각각 듀오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실제 4주 만에 달라지는 수분 공급, 피부 장벽 개선 효과의 에포크 시카밤! 8주 만에 달라지는 주름, 모공 개선, 통광체 개선의 놀라운 트리플 효과의 에이지라 트로페이스 펩타이드 레티놀 콤플렉스를 듀오 패키지를 통해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11월 11일, 오늘부터 만나보는 뉴스킷만의 따끈따끈한 신제품! 한정 수량으로 준비한 만큼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서두르시길 추천드립니다. 시카밤으로 굿모닝, 레티놀로 쿤라인!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